안녕하세요. 오늘은 핵불닭볶음면 2개 소라, 낙지, 방어, 센채 준비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참기름 오징어 꾸덕꾸덕 오징어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콜라 오징어 엄청 쫄깃쫄깃 소시지 너무 매워요 닭다리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초콜릿 아삭아삭 핵불닭볶음면, 소라, 낙지, 방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